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에요 얼마나 크게 작게 그 다음에 샤픈은 우리 샤픈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아나로그 땐 불가능 했어요 샤픈 넣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샤픈을 위해서 아나로그 땐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비싸고 선명한 렌즈 그 다음에 좋은 확대기 거기에 비싸고 좋은 렌즈 그게 다였어 솔직히 얘기하면 포커스 잘 맞추고 뭐 현미경 써서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얼마든지 내가 때려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역효과도 나지만 그래서 샤픈이나 이런 것들 조정해 줘야 되요 그거는 요 이미지에다가 해주는데요 첫번째 우리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한번 다 보구요 바로 그냥 뽑아 보죠 사이즈에 보면 픽셀이 있어요 아하 그나마 친절하게도 레졸루션에서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왜 우리 라이트룸 통해서 임포트 했기 때문에 라이트룸이 컨버팅 할 때 기본 세팅값을 잡아줘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대부분 카메라로 찍어서 jpg 로 저장하시면 얘가 얼마로 나게 돼 있어요 72 왜 72로 돼 있을까요 왜 까요 옛날에 사용하던 브라운관 모니터의 해상도가 72 dpi 에요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분들 쓰고 있는 지금 4k 모니터 말고 그 이전에 모니터들 있죠 1024 나 풀 hd 나 24 인치 풀 hd 걔네들이 기본 해상도가 72 dpi 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되어 있는거 왜 jpg 는 철저하게 모니터와 인터넷 상에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일 포맷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출력을 할 거 잖아요 출력을 할 때 기준값은 300이나 360 dpi 를 써요 왜 종이 위에 잉크가 떨어지는데요 잉크의 개수를 1인치 안에 몇 개를 배열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에요 저게 그런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1인치면 2.5 4cm 에요 거기 안에 300개의 점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 점을 삼는 이유가 웬만큼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구별해요 300 dpi 를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되는 항상 디지털은 가장 아나로그다운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이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 300 dpi 가 좋은 설정 값이 되요 그래서 300 dpi 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보시면 되요 볼까요 인치는 우리한테 낯서니까 우리 센티미터로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리샘플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정을 안 하는거에요 찍은 데이터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랬을 때 300 dpi 면 28cm 에 45cm 에요 꽤 크네요 그죠 a3 정도 사이즈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뽑고자 하는 데는 지금 a4 에다 뽑을 거에요 그럼 여기서 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원래는 그런데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디지털 에서는 한번 잘라 버리면 다시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자를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요 카피를 하나 남겨 놓던지 복사분을 하나 남겨놓던지 그래서 리샘플을 키고 사이즈를 조절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요 26 쯤으로 해볼까요 a4 g 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정도로 하자구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에요 이미지 사이즈 워즈 51 메가 지금 17 메가 그럼 뭐야 찍을 때 데이터가 51 메가 에 정보가 있었는데 이건 정보 싸움 이에요 디지털이니까 정보가 있었는데 17 메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다 다시 못 돌아간다 그걸 생각하세요 자 일단 우리는 버리자구요 저기다 뽑을 거니까 사이즈 조정을 했어요 사이즈 조정을 한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샤픈을 줘야 되요 사이즈 조정을 하기 전에 샤픈을 주면 한 다음에 사이즈 조정하면서 샤픈이 또 틀어져요 예를 들면 작은 사진에는 샤픈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주는 게 좋을까요 덜 주는 게 좋을까요 작은 사진 작은 사진일수록 덜 주는 저 많이 줘야 되요 왜 오밀 조밀 하기 때문에 샤픈이 좀 과하게 들어가도 눈에 잘 티가 안나요 대신 선명하게 보여요 착시효과로 그래서 작은 사진일수록 샤픈을 많이 주고요 큰 사진일수록 샤픈은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되요 왜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보여요 샤픈이 강하면요 경계선의 테두리가 보여요 얘가 샤픈이 있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자 이쪽에다가 제가 샤픈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차이가 나나 언샷 마스크에서요 확대를 했어요 이 경계면을 잘 보세요 제가 샤픈을 끌어 올릴게요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도 조금 올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셨어요 이게 전이고요 이게 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뭔가 선명해졌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흰색이 있고 흰색보다 어두운 면이 있죠 그러면 흰색 쪽에는 하얀 선을 하나 거요 어두운 쪽에는 검은 선을 하나 거요 그러면 선의 경계가 선명해지는 효과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가짜로 그리는 거예요 샤픈은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아니라 변형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샤픈을 이만큼 줬어요 이게 샤픈 주기 전이고요 이게 후에요 물론 옷 패턴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해 지긴 하지만 옷이 패턴이 너무 많아서 너무 도드라지는데 자 샤픈이 과학에 들어갔지만 봐줄만 하죠 이거 뽑아 놓으면 되게 지저분해요 왜 아까 그 검정색과 이게 가까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샤픈은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돼요 이 샤픈을 줄 때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하죠 어마운트는 뭐냐면 아까 하얀 붐 밝은 쪽에 흰색을 긋고 어두운 쪽에 검정색을 긋는다고 그랬죠 그걸 얼마만큼 더 차이나게 긋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더 밝게 더 어둡게 그게 어마운트 값이에요 얼마만큼 더 찢어 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그 경기에 몇 픽셀에 그런 효과를 줄 거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픽셀을 줬을 때 그거를 바로 어둡게 할 거냐 천천히 부드럽게 어둡게 할 거냐 이런 요소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믿고 여러분의 느낌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절대값을 물어봐요 항상 그래서 얼마누라는 거야 나한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딴 거 없어요 찾으세요 제발 적당한 양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프린트마다 다르고 약간의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니터에서 보거나 혹은 핸드폰에서 보면 과하게 넣어도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디테일 파트라고 그래요 사이즈 조정하고 샤픈 주는 거 이게 디테일 파트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노이즈예요 노이즈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밝게 하얀 부분은 날아간다고 그랬죠 거긴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머릿결에 보면 이 면에 점들이 픽셀들이 있죠 이 픽셀들이 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연속 개조의 이런 사진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입자감이라는 느낌을 주게 해요 그래서 사람 눈이 자연스럽게 거기 적응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밝아져서 빵과 빵 뚫려 버리면 여기는 그 농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여요 프린트 했을 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노이즈를 빼는 게 아니라 역으로 넣어요 차이 보이세요? 이야 프로젝터가 이게 다 보이네 이거 강의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안 보여요 웬만해서 이 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면 되게 거칠고 지저분하잖아요 뽑아 놓으면 마치 옛날 필름 입자처럼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해져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줘요 이때 어마운트가 그 내용을 결정해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지면 노이즈 양이 확 증가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좋지는 않아 왜냐하면 노이즈랑 이미지랑 따로 놀아요 적당한 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 넣느냐 해요 가우시안이라고 해서 가우스 알죠? 가우스 미친 가우스 여기도 나와요 이 아저씨는 수학의 천재 그 아저씨가 만든 방종식으로 난수처럼 노이즈를 까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유니폼은 일정하게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정밀해 조금 더 보기 좋아요 사진의 입자감을 만드는 데 그 다음에 모노크로미 이거는 칼라노이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흑백 노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칼라노이즈를 넣으면 노이즈가 심해지면 색깔톤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색깔을 빼고 명도만 차이 나도록 해서 입자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면서 저것만 어둡게 하는 거죠 저 입자감만 있게 하는 거죠 지금은 사진이 이거는 뷰티나 패션 쪽에 가까워서 입자감을 너무 세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약하게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끝난 거예요 이게 디지털 프린팅을 위한 리터칭의 기본이에요 리터칭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출력을 위해서 하는 건 이게 다예요 쎄는 수업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프로듀 enfants